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의사인 김승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최신의 안티에이징 테크놀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플라즈마와 엑소점인데요. 즉시 젊어보이고 부드러운 피부로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 이외의 제4의 물질상태이고 미용의료계의 최신 테크놀로지입니다. 새로운 특허기술로 의료용 고농도 나이트로젠을 플라즈마 상태로 전환시켜 표피층부터 진피층까지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하여 표피층 세포를 스스로 회복되도록 작동시키고 동시에 진피층을 자극해서 콜라젠을 재생합니다. 세포가 재생되고 피부가 젊고 탄력있게 됩니다. 왼쪽은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로 표피층은 얇고 진피층은 콜라겐이 매우 희박합니다. 오른쪽은 플라즈마 치료 후 10일이 지난 피부로 짙은 보라색 표피층이 두꺼워졌고 콜라겐도 눈에 띄게 증가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의 또 다른 효능은 피부의 통로를 열어주어서 침투력을 높여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특징은 우리 피부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피부 깊숙이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줄기세포 엑소존과 함께 사용하면 세포의 재생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서 안티에이징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즈마는 전세계에 5만 명 이상의 환자가 이용해 자신있게 시술을 받으셔도 됩니다. 상처도 없고 통증도 없고 그리고 회복기가 짧아 편안함과 안전을 보장하며 미국 FDA와 EU의 CE로부터 안전과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엑소존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고 그리고 그 안에 세포의 재생을 돕는 여러가지 물질들을 담아서 전달하는 전달체의 일종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엑소존은 100% 천연 제품이자 이물질이 없고 피부에 가장 흡수가 잘 되는 50에서 200나노미터 크기입니다. 매번 시술에 미리리터당 10억개 이상의 개수 농도를 유지한 엑소존을 공급해주고 이것들이 세포를 자극하고 재생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주름 개선과 콜라겐의 생성 그리고 기미 잡티 개선 등의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최신의 안티에이징 콤보라고 할 수 있는 플라즈마와 엑소존 테크놀로지는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세포의 통로를 먼저 열어주고 그 다음에는 줄기세포 엑소존을 도포해주게 되면 3시간 안에 뛰어난 효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 사용시보다 6배 정도 더 빠르게 피부에 흡수되기 때문에 부드럽고 건강한 피부를 갖게 해줍니다. 단 한 번의 시술로도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피부 재생, 타이트닝 눈가와 얼굴의 주름 개선 브라이트닝 모공 개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와 엑소존 시술은 최신의 안티에이징 콤보이고 피부 세포를 안전하게 젊게 재생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페셜입니다.